자! 액션누얼의 상반전 프로젝트 본게임 1! 드디어 본게임이네요 글루겐 두뇌 테스트 바로 윗몸 일으키기 히든 퀴즈입니다 난리 나지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에 꽂는 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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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를 맞추면 2점이고 윗몸 일으키기 개수는 1점씩 해서 합산을 한다고 하네요 좀 더 알아요 와 나 말렸어 조용했다 내가 보기엔 어쨌든 우리들은 윗몸 일으키기 해야 할 것 같아 응 근데 너 흘러버 잘해 우리 둘이 흘러버 잘해 내가 잇몸 일으키기 할게 나 자신 있어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그럼 둘이 이렇게 하고 저희는 약간 노동파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파 우리는 공단한 줄 알았어요 1점과 2등 5등과 7등 우리는 네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원근, 연정근 준비됐나요? 네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60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나 또 나 또 커피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달한 거 달달한 거 카라멜 바퀴 아플 때 먹는 거 감기야! 감기야! 그걸 뭐라 해도? 전체 점검 전체 점검 감기야 돼요 감기야 아플 때 감기 한 번만 없으니까요 저 세 번 뭐라 해도? 그걸 동그랗게 그걸 동그랗게 뭘 할게 뭘 할게 알람 야 야 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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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뭐 마실 때 있어요 한 번만 세 번 파이팅 오우 우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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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상남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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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자 남자 서평은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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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다르게 다르게 뭐야? 뭐야? 윗몸 윗끼리는 총 36개야 김보성 선배님 하면 되잖아 그럼 위리했겠지 윗몸 윗끼리 총 36개를 받습니다 36개 엄청 많이 했네 성공했네요 저희 팀 윗몸 윗끼리 36개 퀴즈는 3개인가요? 저 지금 뽑고 싶어요 42점 자 다음 팀 준비해 주시죠 저 윗돌이 뽑고 싶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 됐나요?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 시작 너 잘 가 사라진게 아니야 오 시원해 아 시원해 아 바람 여름 바람 여름 바람 고기를 줘 이거 위해 아 맛있겠다 고마워 나도 야 바보야 이거 뭐야 눈에 그림자 눈에 그림자 눈에 그림자 화장품 아이쿠도 아이쿠도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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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야 넌 야 넌 야 넌 넌 끝 야 넌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와 몇 개요? 48개 3점 차이로 48점입니다 48점 시훈이 표정 어두워진 건 4점 2점 차이로 첫 번째 게임은 아니 근데 이게 쿨어 이모민 게임 더 많이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바로 2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2라운드 저희 오늘 민혁 민혁이 캐리 받겠습니다 네 형이 이 팀은 위몸 1Q 이길 것 같아 응 위몸 1Q 한 70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복근자 팀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어 귀 팔 때 쓰는 거 귀이게 면봉 오케이 웨이 목이 파리 와 비벼 비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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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미안해 쏘리 쏘리 이거 햇빛에 비춰서 검은 색깔 뒤에 자외수 그린다 오케이 오케이 자외수 뿌리는 거 직직 미스트 스프레이 대환이 많이 쥔는 거 대환이 많이 쥔는 거 향수 향수 오케이 오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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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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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구하다 그래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아니 말고 오 오 뭐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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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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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고 아 남동국이 형 자 모른다 남동국이 형 자 모른다 오 남동국이 형 자 모른다 끝 민목을 키기는 키기는 좋고 몰코 이래가지고 54개 오 와 진짜 54개 있습니다 섹시 섹시 이게 뭐야 야 64점이야 너 와 잘했다 와 잘했다 아니야 우리에게 호연이와 대원이가 있어 이기자 호연이야 호연아 근데 열심히 해야 돼 호연아 아파도 계속 해야 돼 근데 이게 진짜 한계가 오게 돼 나한테 이런 부담감을 너가 세 시원 시크릿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시크릿까지 해야 될까 시크릿까지 해야 될까 세고 허락이 여기 허락이 여기 준비 시작 어 손에 바르는 거 엔드크림 눈 오면 눈 오면 어 만드는 거예요 뭐라 눈 오면 이걸 만들어요 눈 사 네 어떤 특동물의 떰움에 어떤 등이 터집니다 어떤 특동물의 떰움에 어떤 등이 터집니다 고 고 고 고 고 고 고 하 폴스 암 아 말 입술에 바르는 거야 립밤 딩트 색깔이 무슨 거 딩트 립스틱 야 빨리 더 빨리 어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야 뭐 우리가 신고 신발 어 마르는게 있나요 어 어 운동화 운동화 야 빨리 더해 어 야 화내어 화내요 아, 한 번 더 해.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아, 하나. 저기 죄송합니다. 저 하나만 멘트 찍힐게요. 시야 표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늘 운동 왜 했어? 뭐야? 너 어깨 반응 안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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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겼다! 아이고 이겼다! 이겼다! 오오오오오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점수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여기 여기. 아, 점수 내려가는 소리 들립니다. 이제 하나씩 올라갑니다. 누구누구누구 누구들 하신가요?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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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 나 5절밖에 안 돼. 와, 벤에픽 받아서 올라갑니다. 아니야. 뒤에 게임 더 있어. 상남자였으면 팀이 91점. 저희 팀이 106점. 와, 엄청난 점수 차이. 여러분! 복분자가 이렇게 좋아요. 저희 복분자 팀은 힘도 있고 지성도 갖추고 있고. 그렇죠. 와, 안소연! 우승이! 아! 아! 정답!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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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렇죠. 다 쓸어 나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 복분자 팀은 그거라도 다 가져가야 돼. 아니지. 그래야 돼. 한심할 수 없어. 우리 여유 있어. 어, 여유 있어. 얼마든지 몰라. 근데 내가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 꼴등이 민혁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대형을 서봤을 때 민혁이 기분이 어땠어. 저요? 진짜 거기는 어때? 막. 공기가 달라요? 일단. 이걸 이렇게? 일단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 슬픈 곳이야.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수도. 어? 그래. 시험군 이렇게 재미없게 나갈 거예요? 재미없게 나갈 거예요? 재미없게 나갈 거예요? 우리 팀은 영국이야? 어머님. 저희 상남자팀 같이. 자, 그러면 게임할 두 선수는 안대를 지금 껴주시길 바랍니다. 안 돼, 안 돼. 준비를 괜찮나? 멋있어? 어디서 놔야 돼? 형님. 이거 너무 많아. 영국은. 저 질문이 있어요. 내려야 돼요. 이거 얼굴이 보여지. 아니. 내려야 돼요. 영국군. 지금 제일 잘생겼어요. 몸이 웃겨요. 몸이 웃겨요. 우와. 아, 이거 너무. 아, 징그러워. 으, 징그러워. 이거 맛있잖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준비. 정답. 너 뭐야? 이름 외치세요.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정답 김현국 수행복. 정답 김시현. 정답 김시현. 정답 김시현. 이거. 이거. 고부샤공. 우와. 정답. 우와. 시현아. 형이 사랑한다. 우와. 저번에 설거지 했었거든요. 저번에 설거지 했었거든요. 아, 무서워. 누구예요? 자, 정답을 맞춘 시현군. 이거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끼고 계세요. 네. 시현군. 두 번째 누구죠? 두 번째 순서는 지금 민혁군이랑 시아군. 동갑내기. 어, 뭐야. 역시. 진짜. 게임 방법은 동일한 거 아시죠? 우와. 우와. 왜 안 돼요? 이걸로 갔다고? 준비. 시작.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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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아가 빼고 왔어. 와, 이렇게. 이건 받치기죠. 어, 그대로.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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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여기. 하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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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6. 우와, 하강암. 하강암. 수정. 각질 제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luks 각질 제거예요? 저는, 사실 이 물건이 들어올 때 뭔지 몰랐어요. 나 mukникаiat Sixm1. 누가 naar ben이래. 이게 인 Goo 잘 어울리네요. 오.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복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시현이요. mişzzz. 시현현. 하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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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서! 네 다음 친구! 이쪽은 누구예요? 저희는 호흥군입니다. 저희 팀은? 저희 팀은 승흥군입니다. 이거! 이번엔 좀 세다. 이번엔 좀 세요. 저기요 저기요. 뭔데요? 왜요? 움직여!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구멍이 어딨어요? 구멍! 정답! 호연! 정답! 호연! 호연! 순대! 호연! 순대! 아 노잼! 아 노잼! 뭐라고? 맞혔지? 진짜 재미있는 물질이야. 가장 재미없게 만들어버렸어. 나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데. 와 순대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버렸어. 어쨌든! 호영군 승리! 호영군 승리!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 순대는 물질이었어. 신호떡인 줄 알았어. 네 다음 준비하겠습니다. 오 야 근데 이게.. 오우! 호연! 호연! 아! 아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 아 이게.. 답답하네. 맞으면 죽어야겠다. 당연하다. 정답! 정답! 정답 윤성! 프로콜릿! 와! 우리 다 이겼어! 와! 우리 다 이겼어! 와! 형 이번에 진짜 웃기지 말고 맞죠? 안 웃기지. 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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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러가지. 여기 엘렉션 없어. 와! 자 게임. 와 진짜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와요. 준비 시작! 도착! 시호성! 시호성! 너 가발! 시호성! 너 가발! 와! 와! 진짜 베네핏이 중요하긴 한가봤네요. 와! 시호군! 베네핏 간절해요? 간절하죠. 저희 시호군은 이거 쓰여야지. 아직 게임 많이 남았어요. 시호군 뭐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어? 이거 맞추는 벌칙인가요? 시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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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들어 이거. 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좀 주세요. 빨리 빨리. 시호군! 안쪽에 이거 들어. 시호군 이거요? 너무 예뻐요. 리액션! 준비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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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예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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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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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둘! 시작!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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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리얼이야. 물이야! 물! 이게 물 같은 질감인데? 이게 물 같은 질감인데? 울지마요. 가운데다. 여기요. 왜 자꾸 뺏어가요? 이겨라. 제발!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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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지. 이겨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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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상해 이거! 아! 오징어. 치아. 생선. 아! 생선? 정답! 민영! 정답! 민영! 민영!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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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워 워워워 allow 우와. 와 진짜. 소가 못 뺏게 이렇게 느껴졌어. 입어, 입어. 아 비밀 나갈ity. 아. 아이고. 아. … 이 열기 이어서 바로 다음 라운드. 기절시키면 지금. 뭐예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손 놓으세요. 해상? 호연. 해상. 헐. 뭐야? 맞아? 미꾸라지 미꾸라. 또 제일 재밌는 걸 갖다 줬는데? 살려, 살려, 살려. 그걸 왜 잡아, 형. 너요, 빨리 너요. 이모! 이모, 여기 해삼도 같이 싸주세요. 바로, 바로 대원이랑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준비할까요? 아, 뭔데요? 이게 다 나오네요. 아, 이거 익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인정. 그치, 그치. 아, 뭔데요? 이거 붙여서 먹어요. 아, 저 진짜 무서웠죠? 이게 좀. 대원군. 이게 전라도 병이지. 그치. 하나, 둘, 셋! 시작! 아, 옆에 너네 시선상들이. 아! 아, 옆에 너네 시선상들이. 아! 어, 옆에는. 대원! 어, 옆에는. 대원! 두부! 두부!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두부지. 네, 우리 게임도 다. 저희는. 아, 웃기름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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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복부자 팀이 다섯 개 맞췄고요. 와. 이제 상남자였으면 팀이 세 개로. 다음 시작할까요? 바로 다음으로 바로 갈까요? 네, 바로 갈까요?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시험군. 엄마? 엄마? 아, 기다려봐. 이거 인기 많은 친구예요,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못 맞힐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인기 많아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다. 네, 거의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탑! 뭐야? 형? 거부!! 뭐야, 거부가이야! 빨리! 오빠, 엄마. 빨리! 뭐야, 뭐야! 엄마 할 수 있어. 아니, 정식아를 좀. 형, 제발요. 형, 해야 할 수 있어요. 형, 이거 뭐야? 형, 이거 놀이 중이세요. 생각을 해. 생각으래! 기본국, 기본국. 가탕놰린. 가탕놰린. 장어? 장어? 관자놀이네. 관자놀이네. 시영국은 지금 신중이에요, 굉장히. 주먹으로 전화. 여러분! 이거 인기 많아요, 이거. 김홍국! 아, 이거 사워! 뭐야, 바로 시영! 기대돼. 송겹살! 송겹살! 엄마, 우리 삼겹살 먹는 거야? 자, 그럼 바로! 바로 이 열기를 이어서 바로 민혁이와 시화가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이거 약간 실망스러운 반응이야. 그게 약한 거야, 좀 약한 거. 자, 준비. 바로 하나, 둘, 셋! 오픈! 이거 문방구에서 많이 팔자, 이거. 이것도 인기 상품이에요. 이거 약간 시야가 좋아하는 그런 쪽이에요.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시야! 시야, 시야. 자, 주세요. 내가 끝내고 오겠어. 지금 바로! 내가 끝내겠어. 순군. 오늘 베네피트는 저희가 받아야 한다 자 물건 돌아오세요 와 센데 이 팀은 되나요? 뭐야 또 이거 이상하다 우리한테 왜 이상하다 와 이 팀은 되게 세다 와 너무 센데? 이거 하나 있는 것만 있는데 하나 있는 거일 수 있어요 네 지금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작! 약간 저희한테 아까운 점 호연 승훈 호연 승훈 조개 우와 호연 승훈 조개 우와 와 진짜 몸이 건조하게 동점을 저희는 재미있어요 빨라 저는 베네피트가 필요해요 재미있어요 저는 센터 서야돼요 저는 재미있어 오빠 태현아 우선 맞추기 시작하자 네 맞추기 시작하자 저희는 복수해야죠 야 형 손 버린다 그래 손 버리잖아 아 손 버립니다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손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야옹아 맞춰라 준비 시작! 시작! 어? 어? 윤성! 어? 윤성! 그... 실... 실더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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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더미야? 불량을 포기하고 진짜 아깝다 진작이 임해도 돼 아아! 아아! 와 진짜 불량 포기하고 진짜 진작 와 그러면 형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네 아 고분자 팀이 7 그리고 상남자였습니다 팀이 5개 맞춰서 네 저희가 또 패배했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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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더미야 이거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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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멋졌어? 우리 저번에 진 까나리 먹어야지 아! 아! 아아! 빅팀이가 남아있어 안타깝게도 오늘 미션에서 진 팀이 받아야 할 벌칙 저희가 받아야 하죠 상남자의 진 팀 바로 까나리 앤 커피 마시기 오 맛있겠다 와! 건드리기 없기, 냄새낮기 없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숨 안 차고 다 마셔도 상관없죠? 네 와! 냄새가 와! 모르겠다 너무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와! 이거 방송할 때부터 웃을 수 없다 반대! 저희는 이번 컨셉이 상남자잖아요 컨셉답게 쿨하게 한 번 야! 틀란다! 그러면은! 다음 때부터 한 번 뽑아보도록 하죠 근데! 근데 마실 때 멋있게! 먹을 거면 양 적게 있는 거 그냥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와! 냄새난다 여기서부터 자! 이중에 한 번 건드리면 끝입니다 터치함 끝이에요 전 이거 오! 야! 장군가! 장군가! 되게 까나리네요 섞여있다 까나리! 까나리! 자! 원샷 바로! 커피요? 커피요? 뭐야? 까나리야 뭐야? 야! 이거 까나리야! 너 까나리지? 왜 까나리지? 까나리야? 얘 긴 빨개졌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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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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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그쪽 시장을 사고 드는지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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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치얼스! 야! 성공하자! 까나리! 와! 커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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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까나리야! 커피야! 커피야! 냄새로 몰라! 민혁아! 대박! 호연이 입냄새를 맡아! 아! 짜! 야! 동시에 쳐서? 아! 짰네! 와! 조준히 쳐서? 아! 알겠습니다. 아! 알았다! 이게 빛이 이렇게 빛이면 그게 달라! 아! 빨리 먹어요! 아!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아! 빨리 먹어요! 아! 빨리 먹어요! 아! 빨리 먹어요! 가겠습니다! 양 많은 걸로! 와! 와! 커피네! 커피네! 까나리야! 어! 새끼! 야! 은밀있다! 은밀있다! 까나리야! 또? 오!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커피야! 커피야! 와! 야! 야! 너 옆에 있지마! 된다면 된다! 와! 진짜 커피야? 네! 비걸이 어떻게 해? 커피다! 아! 근데 나 커피 못 마시는데! 아! 커피 써서 못 마시는데! 아! 없어! 아! 없어! 아! 없어! 형 내 생각에 이거야! 아! 없어! 진짜 진지해! 형! 럭키가이! 똑같아! 럭키가이! 저 믿어요! 이거예요! 어? 저도 이거 보고 있었어요! 이거야! 나도 이거 보고싶어! 그럼 전! 시아골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커피 같아! 커피 같아! 커피야! 커피야! 커피네! 빨리 마시자! 커피네! 커피네! 빨리 먹어요! 맥심! 다 물러났고! 물 사라졌어! 물 사라졌어! 물 사라졌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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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헣! 아우! 아우! 잘 된 화 1돌! 그래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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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정리 엄청 하자 얘들아